평생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의술을 행한 조생 옛날 호서지방에 조강일이라는 유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글공부는 하였지만 과거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을 드나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현다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일도 없었지요. 유생의 사람 됨이 소탈하고 굳은지라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오직 때때로 의원 노릇을 하는 것만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행하는 의술은 전통적인 방식의 탕약을 쓰지 않았으며 언제나 주머니 안에 작은 상자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상자 안에는 길고 짧고 두껍고 얇은 구리침 10여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그는 침을 가지고 악창을 터뜨리고 부스럼과 혹을 다스리며 어혈을 풀어주고 풍의 기운을 없애주니 환자들의 약한 몸을 일으켜주는데 언제나 그 효움이 있었어요. 유생 조강일은 스스로에게 침은이라는 호를 지어 부를 만큼 침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통하여 그 비수를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조생이 하루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마루에 걸터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노한 복장의 허리가 굽은 노파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리며 조생을 급히 찾았어요. 의원어른 계십니까? 조생은 겸손한 어트로 이야기하였어요. 제가 미천한 재주로 침수를 행하긴 하지만 의원은 아니올시다. 아침부터 무슨 일로 그리 급하게 나를 찾으시는 것이오? 노파는 애절한 표정으로 유생에게 간청하였어요. 소희는 아랫마을 사는 암흑의 어미이옵니다. 제 자식이 병에 걸려 다 죽게 생겼으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의원을 찾아갈 수도 부를 수도 없는 형편인지라 염체를 무릅쓰고 이리 아침부터 나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노파의 말을 들은 조생이 바로 침주머니를 챙기더니 노파에게 말했어요. 아들의 목숨이 위급하다고 하니 어서 가십시다. 앞장 서시오. 내 따라갈 터이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으리. 노파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급히 앞장서 길을 안내했어요. 이렇게 바로 일어서 노파의 뒤를 따라가는 조생인 표정에 난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침술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지게 되자 거의 날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조생은 신분의 귀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술을 행하였어요. 또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길을 조생이 대삿값을 쓰고 나막신을 신고 어딘가를 향해 바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조생과 마주쳐 그에게 물었어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딜 그리 급히 가실 것이오. 윗마을에서는 백성 암흑의 부친이 허리가 다쳐 일어서질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침 한 대를 놓아주었소이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 하니 오늘 다시 찾아가 한 대 더 놓아주려고 하오. 사내는 그런 조생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혀를 참여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다고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궂은 날에 몸을 그리 고달프게 하시오. 조생은 사내의 말에 조용히 웃음으로 답하고 급히 걸음을 옮겨 윗마을로 향했어요. 조강일의 됨됨이가 대량 이려하였어요. 어느 날 조생의 집에 함께 글을 공부하여 벼슬이 오른 친구가 찾아와 걱정스런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이보게 자네 아직도 그 침 눕는 일을 하고 다니는가? 전비된 자가 과거에는 응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조생은 친구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의술은 전환기술일세. 자네같이 능력 있는 자가 벼슬에 올라 백성을 구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이런 누추한 마을에서 백성들과 어울려 논일기만 하는 것인가? 이제라도 현다란 사람과 교제를 시작해 공명을 얻고 과거를 준비하시게. 조생이 여전히 웃는 얼굴로 차분히 친구에게 답하였어요. 대장부로 태어나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의원이 되는 것이 낫네. 재상은 도리로서 백성을 구제하고 의원은 의술로서 사람의 목숨을 구제하지 않나. 한쪽은 현다라고 한쪽은 빈궁하다는 차이가 크지만 공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재상은 때를 만나 도를 실천하며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니 남의 음식을 먹음에 그 책임이 따라오게 마련일세.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꾸준과 벌이 따라오는 법이지. 하지만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 의술로서 그 뜻을 실천하므로 믿음을 얻지 못할 리 없고 사람을 낫게 하지 못하는 병이라면 최선을 다해본 뒤 포기한다 하여도 그것이 나의 허물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까닭으로 나는 의술을 행하며 즐겁게 사랑하는 것일세. 내가 의술을 베푸는 것은 어떤 이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뜻을 묵묵히 실천하는 따름이라. 나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이네. 나는 세상의 다른 의원들을 싫어하네. 대부분의 이름난 의원이란 작자들은 자기 의술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 문 밖에는 말들이 줄을 서고 집안에는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차려놓아 그들을 대접하네. 사람들이 수차례 간청하고 나서야 못 이기는 척하며 집을 나서는데 그들이 가는 곳도 귀하고 권세 있는 집안이면 부잣집뿐일세. 가난하거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 부르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혹은 집에 없다며 숨어버리니. 백번을 간청을 해도 몸을 움직이는 일이 없지 않은가.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인가. 내가 오로지 민간에서만 눈일며 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무리들이 꼴보기 싫어서라네. 어찌 그런 자들이 권세가 있다 하여 나를 깔보고 무시하겠는가. 다만 슬프고 가여운 존재는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뿐이라네. 내가 침을 잡은 지도 이제 십 년이 훌쩍 넘었네. 어떤 날은 몇 명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달은 십 수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네. 지금까지 나의 침술로 완치된 사람이 수천이 넘을 것이고 내가 올해 사십이 넘었으니 다시 수십 년 이 일을 더 행한다면 만 명의 목숨은 좁게 구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내가 살려낸 이가 만 명이 된다면 난 나의 소임을 다 했다 생각할 것이네. 친구는 조생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후에 유생 조광이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아 조생의 의술은 드높았지만 명성을 구하지 않았고 널리 베풀었지만 오답을 바라지 않았다. 위급한 사람에게 달려갈 때도 반드시 금핍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을 우선했으니 그 어짐이 그 누구보다 크도다.